안녕하세요 장난강제입니다 저희 보물참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장난강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천명 돌파 이벤트에 당첨 추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 47분께서 신청해주셨구요 자 그리고 고창익님, 러브초율님, 앵큐님, 러브토스트님은 댓글이 지워져서 제가 추첨을 할 수 없게 되었구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댓글을 지워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김현철님은 리뷰 요청을 안쓰셔서 자 신청이 안되셨습니다 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꼭 써주세요 제가 쓱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써주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냥냥이님, 김희진님, 백지원님, 고민재님은 제가 쓰러 가는 곳에 안쓰시고 자 밖에다가 쓰셨기 때문에 자 무효가 되었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자 꼭 양치를 꼭 지켜서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추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7분께서 신청하셨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아톰 롯데리아 아톰 피규어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우선 19번 19번 신청하신 피닉스 사냥무님 19번 19번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신청하신 이민지님 15번 42번 신청하신 김태현님 42번 그리고 33번 신청하신 닝겐데스님 33번 그리고 32번 신청하신 서지환님 자 바로 추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명의 김고게이마 돌아라 나왔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당첨자는 19번 19번 피닉스 사냥무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피닉스 사냥무님께서는요 제 이메일로 받으실 자 연락처와 또 성함 그리고 어 주소를 적어주시면요 제가 자 택배비를 제가 부담하고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추천을 위해서 제가 어 썼던 거를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번호가 워낙에 많은 분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놔두고 할 수가 없어요 32번 리뷰 신청해주신 거는 어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지루하지 않게 바로바로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메탈로브카 자 대저트 이 장난감의 주인 어 당첨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 자 우선 17번을 신청해주신 스마트님 17번 그리고 10번을 선택하신 박호영님 10번 그리고 83번 신청하신 정진원님 83번 자 그리고 31번 신청하신 심호영님 31번 그리고 36번 신청하신 티비 루이지님 티비 루이지님 5명 총 5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에 들어갈게요 운명의 빙고게이머 돌아라 나왔습니다 자 누가 됐을까요 당첨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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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31번 누구죠 심호영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심호영님께서는요 자 제 이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성함을 보내주세요 제가 무료로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다음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물 빼도록 할게요 보내야 되니까요 썼던건 다시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요 저기 당첨 안되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구요 앞으로도 계속 저의 이벤트는 계속될거니까요 또 신청해주세요 또 신청해주세요 다음엔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바에는 다음 선물 피카츄 포켓몬스터 피카츄 컬렉션의 자 신청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카츄 컬렉션 짠 피카츄 컬렉션 자 신청자는요 89번 신청하신 신키 이사우님 89번 좋아요 그리고 7번 신청하신 김정래님 7번 6번 신청하신 미니애운님 6번 90번 90번 신청하신 유튜브 아쓰이님 90번 그리고 25번 신청하신 강현진님 25번 50번 신청하신 정민서님 55번 76번 76번 신청하신 이사 브릭님 76 76 76번 5번 신청하신 짱의 찬스토리님 5번 8번 8번 신청하신 유튜브 진약헌님 8번 19번 신청하신 장난감 블로그 장난감 블로그 워리님 19번 좋아요 총 24 26 28 11 24 28 12 24 28 10 10인데 24 23 24 24 24 18 10이네요 총 10분의 신청자가 계셨는데요 지금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운명의 빙고게이마 돌아라 됐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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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번 24 24 브릭님이 당첨되었습니다 추천드려 축하합니다 자 24 브릭님께서는요 제 이메일로 자 받으실 주소와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택배비를 무료로 택배비를 제가 내고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시 그 넣고요 그 다음 추천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8 9 8 8 19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5 16 15 15 15 16 15 16 16 18 선물이 갈거구요 자 이번에는 영광레이서 보라미 자 보라미 아주 추억의 장난감이죠 자 누가 당첨자가 될 것인지 자 둘 넷 여섯 일곱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12번 신청하신 민석장님 12번 그리고 35번 신청하신 켠희님 35번 33번 신청하신 김우연님 그리고 12번 신청하신 김서연님 12번 아이고 아 12번이 두 명이군요 아 제가 이거 체크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만약에 12번이 또 한 번 12번이 당첨되면은 제가 체크를 안한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두 분께 자 보라미를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김서연님 하고 민석장님 둘 다 12번입니다 75번 75번 이것저것 취미생활님 75번 이것저것 취미생활님 18번 토이찬찬찬님 18번 토이찬찬찬님 그리고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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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희님 16번 자 총 둘 넷 둘 넷 여섯 어? 아 여섯 개구나 적어요 12번이 두 개니까요 자 지금부터 초청합니다 운명의 빙고게이머 돌아오라 나왔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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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자 35번을 선택하신 켄이님이 당첨되었습니다 켄이님 축하드립니다 자 켄이님께서는요 제 이메일 주소로 자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과 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택배비를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추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기계를 그 컴퓨터로 막 컴퓨터로 추첨하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이 걸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추첨하는 재미 원래 아 12번은 여기 나가네 자 75번 자 지금부터 그 다음 추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보람을 빼야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피 어 프리큐어 롤링하트 자 롤링하트는 여자아지 여자아지 좋아하는 장난감인데요 이렇게 건너린 여러분은 토리와 함께 불빛이 난답니다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자 과연 누가 당첨자가 될 것인지 총 3분이 신청하였습니다 23번 신청하신 조민영님 23번 23번 87번 87번 신청하신 한예은님 87번 그리고 36번 신청하신 초록초록님 36번 자 총 3분인데요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운명의 빙고게임아 돌아라 돌아돌아돌아돌아 자 누가 됐을까요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7번 한예은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한예은님께서는요 제 이메일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요 제가 택배비를 분압하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추첨으로 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프리키어를 빼고요 자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어 가멜라이더 사이가 피규어 RHS 사이가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가 피규어는요 허리나 허리를 움직일 수 있고 아주 고퀄리티로 제작된 반다 입제 피규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자 18번을 신청하신 안치우님 18번 그리고 자 46번 신청하신 매태님 46번 12번을 신청하신 카이스토이님 12번 89번 신청하신 박재란님 89번 11번 신청하신 위재윤님 11번 35번 신청하신 권동현님 35번 36번이네 26번이고 36번 아이러스가 한 개가 적어드니까 다 돼버리네요 7번 마치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돼버렸습니다 27번 자 30 아니 17번 왜 17번 어디까지 35번 37 36 35번 넣었나요 하도 많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아 여기구나 자 35번 죄송합니다 35번 43번 신청하신 권동현 에 듀얼보은님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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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신청하신 채원준님 8번 8번 신청하신 문두원님 8번 그리고 86번 신청하신 토이우개님 86번 자 총 2 4 6 8 10 10 10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추천해볼게요 자 운명의 빙고게이머 돌아라 나왔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당첨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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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어 마지막 추첨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당첨되지 않으신 어 구독자님들께서는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구요 제가 또 좋은 이벤트 많이 준비할테니까요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첨입니다 자 하나 남은 자 독수리 오영재 독수리 무비개 가면 세트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 커서 화면에 다 안 들어갈 정도인데요 자 가면과 총과 카이가 어 변신 어 벨트가 같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 둘 넷 여섯 여섯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69번 신청하신 문주환님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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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신청하신 케빈님 36번 혹시 혹시 뭐 이 케빈님께서 혹시 그 캐리앤토이의 그 케빈님이신 아니겠죠 68번 만약에 자 그분이시라도 공평하게 추천합니다 68번 이이렌님 이이렌님 68번 68번 62번 유튜브 TV 시빌초파님 62번 이번이 60번대가 많네요 62번 45번 신청하신 레고 컬렉션님 45번 83번 신청하신 우태종님 43번 자 총 여섯 분입니다 두 넷 여섯 자 지금부터 추첨합니다 운명의 빈고게이머 도라라 도라돌라 도라돌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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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의레님께는요 이 독수리 가면 무기세트를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에 받으실 주소와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빙고추천 이벤트는 끝났구요 그러면 자 기대하시던 기다리시던 자 열심상 추첨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열심상의 당첨자는 누구일까요 어 지난 한달 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 많은 활동과 열심히 활동하신 분께 드리는 감사의 상입니다 자 그 감사의 상의 어 상품은요 바로 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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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롱맨 에그제 불소울이 되겠습니다 자 롱맨 피규어가 자 액션 피규어도 되구요 이렇게 갑옷을 입으면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자 전에 이런 피규어를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액션 피규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할까요? 자 전납강제 유튜브 채널 천명돌파 이벤트에 감사 이벤트에 자 열심상의 주인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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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민석장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민석장님은요 지난 한 달 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 매일매일 댓글을 다시면서 아주 정성스럽고 정성스럽게 아주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상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장님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민석장님께서는 공감 좋아요도 많이 다른 회원분들께도 공감을 일으키셔서 좋아요도 보시면은 더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자 민석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민석장님께서는요 제 이메일 주소로 자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자 남겨주시면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요 제가 자 무료로 자 이 롱맨 피규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장님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벌써 1280명이 넘는 고객님